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를 만들어가고자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출산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텐데요. 8월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마포구가 8월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월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에서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가정 중 둘째아나 상생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미혼모 산모 등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마포구 보건소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의료비 지원 상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